0930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F입니다. LF의 테마는 패션 슬래시 의류 아웃도어이. 하. 있습니다. LF. 은. 는 동사는 기성복 생산과 판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6년 LG 상사에서 분할되어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한 후 2007년에 LG에서 계열분이 되었음 동사는 크게 패션 사업부문, 금융사업부문, 식품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까지 4개의 사업영역으로 운영되고 있음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차원에서 2018년에 코람코자산신탁을 인수하였음. 금융사업, 부동산업 등 부문 주요 종속회사로 코람코자산신탁, 코람코자산운용, 코크레반양 등이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06년 11월 기성복 의류제품의 생산판매 등을 영위하기 위해 주 LG 상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었으며 2007년 12월 LG 계열에서 분리되었음 대시 대표 브랜드로는 닥스, 마에스트로, 헤지스, 라푸마, 질스트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자벨마랑, 바네사브루노, 빈스, 조셉 등의 수입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음 대시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주 코람코자산신탁, 주 LF푸드, 주 LF코프, 주 LF패션, 주 라푸마코리아, LF유러프 SARL 등이 있음. 재무 대시 국내 의류산업의 회복으로 의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자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의 금융부문 매출 증가, 식품사업의 자회사 인수효과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판관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금융수지 및 기타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상승하였음 대시 코람코자산신탁의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HRM을 통한 식품 부문의 사업 확대가 예상되나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패션부문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듬.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LF의 시가총액은 441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LF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41위입니다. LF의 상장주식수는 2924만주입니다. LF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LF의 퍼은 3.26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0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6,90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은 0.3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63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과 BPS는 각각 0.31배, 49,2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9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75번지 억원, 771억원, 158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94번지 억원, 286억원, 1362억원입니다. LF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9번지 59%이고 유보율은 826.1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F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5,300원보다 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4,98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LF의 총가는 15,100원이며 주가가 LF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F의 총가는 15,100원이며 주가가 LF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현재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LF는 거래량 32,88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93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1,550조, 맥커리에서 6,4466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911조, 다울투자증권에서 1,834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300스무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5,646조, 미래해세증권에서 3,208조, 한국증권에서 2,049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919조, 목권스탠리에서 1,835조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360의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2,700스무드의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패션 슬래시 의류 관련주 LF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패션 슬래시 의류